안녕하세요. 이페스코리아 정성기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증거금과 마진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용어를 좀 보겠습니다. 증거금을 영어로 마진이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선물거래하실 때는 파생상품에서 선물거래하실 때는 보증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사급할 때를 가정해보죠. 100만원짜리 주식을 내가 사든지 팔 때는 100만원이 다 들어가겠죠. 100만원이 다 들어가는데 선물거래는 일종의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선물은 일종의 보증금을 내야 되는데 그걸 증거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100만원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정 비율에 증거금을 내고 거래하게 되어 있다. 그걸 증거금이라고 부르고 영어로 마진이라고 얘기하고요. 선물거래할 때 계약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보증을 하기 위해서 증권회사를 통해서 사실은 거래소에 내는 건데 증권회사에 납부하는 겁니다. 납부하는 보증금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증금. 전체 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 그리고 마진콜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마진콜은 마진이 증거금이라고 그랬죠. 그럼 증거금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선물은 거래소에서 일일정산이라는 걸 해요. 보증금을 내고 선물거래를 하게 되면 증거금을 한 번만 내는 것이 아니고 증거금이 부족해지면 또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증거금이 부족한 계좌인지 아니면 남는 계좌인지 이런 걸 체크하기 위해서 시장에서는 일일정산을 하게 되어 있고 일일정산 후에 증거금 잔액이 부족해지면 증거금을 충당해야 됩니다. 어디로부터 연락이 와요? 증권회사로부터 연락이 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증거금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는다는 의미로 해서 마진콜 이런 용어가 나온 거죠. 조금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증거금을 받기 시작한 것은 선물에서 증거금을 받기 시작하고 일일정산 제도가 나온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약 불이행 위험. 계약 불이행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신용 위험인데 이것을 제거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파생 상품은 계약 관계라고 보는 거죠. 특히 선도나 선물 거래 같은 경우는 예약 거래입니다. 미리 사고 팔겠다고 계약만 맺는 겁니다. 가격을 정하고 계약만 맺어놨다가 만기라고 그러죠. 만기 때 가서 돈 주고받고 물건 주고받는 이런 거래인데 그게 처음에는 장외에서 이루어졌었고 그 다음에 장래로 옮겨서 거래를 하는데 장외에서 거래되는 게 선도 거래입니다. 예약 거래인데 선도. 미리 사고 파는 거래죠. 그런데 선도 거래는 장외 거래를 의미하고 장외는 1대 1이죠. 여러분 1대 1.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사겠다는 매수자하고 어떤 자산을 팔겠다는 매도자가 있다 그러면 상대방을 찾아야 되는 거죠. 찾아서 이렇게 1대 1로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물론 다양하게 조건을 정할 수는 있지만 위험이 있다 이거죠. 만기 때 가서 내가 받을 돈이 생겼는데 상대방이 부도나 파산하게 되면 돈을 안 주겠죠. 흔히 그걸 배째 이렇게 많이 실무에서 부르는데 그래서 이 선도 거래, 장외 거래를 하다 보면 계약 불이행 위험, 신용 위험이 있는 거예요.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돈을 못 받을 위험. 그래서 이런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거래소에서 거래하자. 이렇게 옮겨온 게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은 장래에서 거래하는데 그러면 매수자, 매도자는 거래소를 상대하는 개념이죠. 거래소하고 매매를 하는 거고 상대방이 누군지 서로 모르는 겁니다. 거래소가 연결시켜주는 거죠. 대신 거래소는 계약 불이행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증거금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선도 거래할 때는 계약만 맺으면 되는데 돈을 주고받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선물 거래에서는 일정 보증금을 주고받고 부족하면 더 받기 위해서 매일매일 정산이라는 걸 실시한다. 선물에만 증거금 일일정산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죠. 넘어가 볼까요? 증거금을 다시 한번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증거금이 한마디로 하면 뭐다? 계약이행 보증금이다. 계약을 나는 반드시 이행하겠다. 이런 보증금을 시장에 내는 거다. 거래소에 내는 건데 증권회사를 통해서 일반 투자자들은 납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선도 거래는 계약 불이행 위험이 크다고 그랬죠? 그래서 선도 거래 단점인 계약 불이행 위험을 회피하고자 고안된 제도다. 보증금은 전체 금액을 내면 보증금이 아니죠. 일정 비율로 정하고 선물 종류마다 다양하게 정해놓습니다. 거래 금액이 15%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조건들은 다 다른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증거금 여러분 학습하실 때 증거금 종류를 명확히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개시 증거금, 유지 증거금, 추가 증거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개시 증거금이 선물 거래 시 최초의 투자자가 납입하는 증거금입니다. 선물 거래를 할 때 매수하든 매도하든 시장에 증거금을 내야 되는데 그 내는 증거금을 갖다가 개시 증거금이다. 이렇게 부르고 유지 증거금이라는 게 또 있어요. 유지 증거금은 선물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증거금 그러니까 증거금을 한 번만 내는 게 아니고 증거금이 이제 그 손해를 보게 되면 선물에서 손해를 보게 되면 빠져나가게 돼 있는데 이 밑까지, 어느 수준 밑까지의 증거금이 빠져나가게 되면 선물 거래를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증으로서 증거금이 부족해지니까 계약 이행을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밑으로 떨어져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전산상으로 세팅하는 게 유지 증거금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납입하는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컴퓨터에서 계산이 되는 거죠. 그걸 설정된 증거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추가 증거금은 증거금이 만약에 부족해져가지고 마진콜을 받은 거예요. 증거금 더 충당해야 된다. 그랬을 때 채워넣어야 되는, 납부해야 되는 증거금의 크기 그것을 추가 증거금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선물 거래는 거래를 할 때 매수하든 매도하든 증거금을 내게 돼 있고 증거금을 한 번만 내는 게 아니고 계약 이행 역할, 보증 역할을 못하게 되면 추가로 채워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따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왔다. 마진콜을 설명드릴 텐데 그 전에 1일 정산이라는 걸 보겠습니다. 선물은 1일 정산을 합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1일 정산 개념이 없어요. 선물의 1일 정산이 뭐냐면 선물 가격도 매일매일 변하겠죠? 그런데 선물 종가가 3시에 만들어지게 되면 이익난 계좌도 있고 손해난 계좌도 있을 텐데 이익난 계좌에 돈을 넣어주게 돼 있습니다. 손해난 계좌에서 오늘 손해본 만큼의 돈을 빼다가 이익난 계좌에 넣어줘요. 이렇게 매일매일 정산을 한다는 거죠. 그걸 1일 정산이라고 얘기해요. 손익변동에 대해서. 우리 주식 같은 경우는 내가 주식을 사자마자 상한가 쳤어요. 그럼 15% 수익이 나지만 실제로 주식을 처분하지 않으면 돈이 들어오지 않죠? 계산상으로 밖에 이익이 아닌데 선물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포지션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매일매일 이익난 만큼 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손해난 만큼 돈이 빠져나가고 포지션을 청산하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선물의 특징입니다. 그걸 1일 정산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선물 자체가 위험이 크죠. 파생상품 위험이 크기 때문에 만기 때 가서 한 번에 정산하다 보면 너무나 규모가 커지니까 매일매일 쪼개서 서로 주고받아서 이렇게 위험을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1일 정산은 크게 보면 증거금이 부족한 계좌가 문제예요. 증거금이 부족한 계좌는 증거금을 충당받도록 하기 위해서 체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때 부족하면 마징코를 당한다 이렇게 부르죠. 증거금 요구하는 거예요. 1일 정산 후에 손실이 발생해서 증거금이 이런 말도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유지 증거금 미만이 되면 증거금이 부족해져도 유지 증거금 이상일 때는 마징코를 당하지 않습니다. 유지 증거금 미만이 되면 다시 개시 증거금까지 채워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제도를 운영해요. 개시 증거금까지 추가 증거금을 추가 증거금을 충당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마징코라고 불러요. 유지 증거금 미만이 되면 개시 증거금까지 채워넣어야지 포지션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2일 12시까지 증권에서 전화가 오는 겁니다. 고객님 증거금이 부족해졌으니까 얼마를 채워넣어야 됩니다. 계좌에 입금하세요. 입금하지 않으시면 2일 12시에 증권사가 강제 청산하는 겁니다. 왜? 계약이행 보증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청산 절차에 들어가는 거죠. 사례를 통해서 증거금 계산하는 것 그리고 마징콜 체크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거래되는 선물은 아무래도 코스피 200 선물이겠죠? 코스피 200 선물이 제일 많이 거래되는데 이 사례를 보죠. 코스피 200 선물 한 계약을 갖다가 200포인트에 매수하기로 어떤 투자자가 의사결정을 했다. 주식을 사는 것과 개념 비슷하죠. 매수는 왜 합니까? 올라갈 거라고 보고 하는 거죠. 코스피 200 선물 가격이 지금보다 200포인트보다 다 올라갈 거로 보고 미리 이제 매수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우리가 주식을 매수할 때는 전체 금액이 다 들어가지만 선물은 뭐만 낸다? 증거금 계약이행 보증금이 증거금만 내는데 코스피 100 선물은 시장에서 이렇게 제도를 정했습니다. 게시 증거금 투자자가 내는 게시 증거금은 거래 금액의 15%로 하자는 겁니다. 유지 증거금은 10%로 세팅하겠다는 겁니다. 계산을 해볼까요? 선물 거래 금액은 이제 세 가지를 곱합니다. 200포인트 여기 이제 포인트죠. 지수란 말이에요. 여기에 한계약 뭐 10계약 할 수도 있는데 한계약 그리고 50만원 이게 우리나라 제도입니다. 코스피백 선물은 선물은 돈으로 환산할 때 50만원을 곱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200포인트의 선물 한계약을 매수하면 1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1억원어치 사는 거하고 똑같은데 이걸 다 내는 게 아니고 게시 증거금만 낸다고 했죠. 그러면 거래 금액의 15%니까 1억의 15% 1,500만원이 필요한 겁니다. 1,500만원이 계좌에 있어야 한계약 매수 주문이 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유지 증거금은 전산상으로 세팅되는 거죠. 내는 게 아니고 이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10%로 가져가요. 게시 증거금보다 낮은 비율이에요. 그러면 1,000만원이 되겠죠. 실제로 1,500만원 게시 증거금인 1,500만원을 납입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계좌에 1,500만원이 돈이 있으면 매수 주문이 나간다. 이래서 매수에 따라 가정하겠습니다. 마진코를 당하는 사례를 볼까요? 앞서 본 것처럼 코스피백 선물 한계약을 200포인트에 매수하기로 했다. 그러면 우리 거래를 하실 때 이런 건 계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셔야 된다는 거죠. 게시 증거금 얼마 들어갑니까? 거래금에 세 개를 곱하는 건데 여기에 15%가 되니까 1,500만원 돈이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유지 증거금은 1,000만원인데 이건 내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10%선이니까. 이제 이 상황에서 내가 200포인트에서 올라갈 거라고 보고 매수했는데 첫째 날 반대로 떨어진 겁니다. 192포인트로 오히려 선물가기 하락했어요. 그럼 1일 정산을 한다고 했죠. 그럼 8포인트 손해난 만큼 떨어졌으니까 손해나게 되는데 그럼 8포인트만큼 여기 보이십니까? 이제 손실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럼 1일 정산하게 되면 8포인트에 한계약 50만원 그러면 400만원이 되는데 400만원이 손실 나는 겁니다. 그러면 계좌에서 그 돈이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남은 증거금은 1,500만원 냈는데 400만원이 빠져나갔으니까 1,100만원이 되겠죠? 1,100만원. 그런데 유지 증거금은 1,000만원 이상이면 되니까 1,000만원이니까 아직 증거금 잔고가 유지 증거금 밑으로 떨어지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포지션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거래를 계속할 수가 있어요. 내일 다시 올라가게 되면 추가 증거금은 필요 없어요. 그런데 둘째 날도 또 떨어진 걸 가정해보겠습니다. 192포인트에 끝났는데 그 다음 날 또 하락해가지고 188포인트로 떨어진 거예요. 그럼 4포인트만큼 또 돈이 빠져나가겠죠. 둘째 날 손실을 계산해보면 4포인트에 50만원이니까 200만원이 또 증거금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갈까요? 매도 포지션. 내가 매수했으니까 누군가 매도했겠죠? 매도자 계좌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찌됐든 200만원이 빠져나가요. 1,100만원에서 증거금 잔고가 900만원이 되죠? 그러면 유지 증거금 천만원 미만이 됐단 말이에요. 둘째 날은 이렇게 되면 포지션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마진콜을 당하는 겁니다. 이럴 때 유지 증거금 미만이 됐으니까 마진콜을 당하게 되고 그러면 추가 증거금을 납부해야만 포지션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그 추가 증거금 얼마다? 600만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개시 증거금까지 채워놓는 겁니다. 최초 개시 증거금이 1,500만원이었으니까 900만원에서 1,500만원 차 그러니까 600만원을 추가로 계좌에 입금을 해야지 이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증거금 마진콜 1일정산 이런 제도를 통해서 쌍방간의 계약 불이행염을 거래소는 제거하려고 제도를 만들었다. 그게 증거금 1일정산이다. 다 말씀드렸는데 용어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금은 주로 선물 거래할 때 증거금이 필요한데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보증하기 위해서 증권에서 납부하는 보증금이다. 계약 이행 보증금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진콜은 증거금을 요구하는 거죠. 1일정산 후에 증거금 잔액이 부족해지면 정확히 표현하면 유지 증거금 미만이 되면 그러면 다시 계시 증거금까지 충당하도록 요구받게 돼 있다. 그것을 전화가 온다 이런 개념에서 마진콜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이 두 가지 용어를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